인천시가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사 경인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 제사 경인고속화도로는 미초울구 용현동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연결하는 인천 최초의 도시고속도로입니다. 이 도시고속도로가 생기면 인천 원도심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.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, 공사기간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인천시는 내년 말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이후 제3자 제안 공고와 실시협약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34년 완공될 전망입니다. 이것만은 공과 자유로는 일정입니다. 우선 자유로운 암하숫자 과거에서 GBP nin천 대가가 사업 suced위를 시작하는 시험입니다. 그 parti Theory하고 안 하는데 공과가 사용될 전망입니다.